배우 박성훈이 더 글로리아 격 전재준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. 한 패션 매거진은 14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박성훈의 영상을 공개했다.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 송혜교의 고교 시절을 지옥으로 만든 악랄한 불량배의 전재준 역을 맡았다. 전재준은 대형건설사 사장 하도영 정성일 과교론한 또 다른 괴롭힘자 박현진 임지연 과불륜 관계에 있다. 전재준은 자신의 딸 하예솔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예솔을 과보호하게 된다. 그 과정에서 자주 화를 내며 하예솔을 겁주기까지 한다. 박성훈은 아역배우 오지율 하예솔이 실제 자신을 무서워했느냐는 질문에 아니 전혀 아니다. 드라마도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이어 예솔 겁먹은 것 같다. 내버려둬 등의 댓글을 남기는 누리꾼들을 언급했다. 촬영 휴식 시간에 함께 찍은 사진 아래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. 박성훈은 폭소를 터뜨리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. 둘 다 사진 찍을 때 신나서 좋았다. 예솔이가 좋았다. 매번 현장의 행복을 가져다줬다. 정말 사랑스러웠다. 볼 때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. 이어 박성훈은 전재준 연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더운 여름날 그때 땀이 미친 듯이 흘렀다. 확실히 많이 힘들었다. 이어 현실에서 욕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너무 욕을 많이 해야 하는 게 또 힘들었다고 덧붙였다. 욕에 익숙하지 않은 박성훈은 전재준에게 홀린 듯 욕설을 몽땅 말살의 눈길을 끌었고 해당 장면은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.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 박성훈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듯했다.